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양서당입니다. 상식적인 생각과 세족적인 가치를 큰소리로 비웃는 사상가 장자. 절대적인 자유와 무의자연을 주창하는 사상가 장자. 장자 11편 제유편 4장입니다. 운장이 동도하야 과부여 지지하다가 비저읍조 홍몽한데 복몽이 방장 구비작약이 우어듯. 운장이 연지하고 당연지하며 지은 비파야 왈수는 하이냐며 수는 하위차 있고. 홍몽이 부비작약을 철하고 배운 자야 왈유하노라. 운장이 왈침은 원유문야 하노라. 홍몽이 아니시 운장하야 왈우라. 운장이 왈청이 불화하며 지이 울결하며 육기불조라. 사시 불절일세 금하원. 인하 육기지 정하야 이육군생아 논이 위지매하요. 홍몽이 부비작약도 두하야 왈우는 굴지로다. 운장이 연사람이 동쪽으로 놀러를 갔습니다. 그런데 놀러를 갔을 때 그 거대한 부여 신의 나무라는 나무에 가지를 지나다가 지나다가 저 꽤 마침 만났네요. 누구를 홍몽을 만날 쪽 만났습니다. 그런데 홍몽이 이 넓적 넓적다리를 두드리면서 참새처럼 작약했네요. 참새작자 또 약을 했어요. 꼼충 꼼충 뛰면서 놀고 있었는데 와 운장이 그 사람을 보고 그 홍몽이 뛰고 놀고 있는 것을 보고 고마워 이따가 이따가 말을 걸었습니다. 수는 그 어르신께서 늙은 숫자죠. 어르신께서는 어떤 사람입니까 어떤 분이십니까 왜 그 어르신께서는 왜 그렇게 뛰고 뛰면서 놀고 있습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그런데도 홍몽이 홍몽은 계속해서 넓적다리를 두드리며 끙충 끙충 뛰면서 시껏 뛰는 것을 그치지 않았네요. 그러면서 운장에게 대답해서 말하기를 나는 놀고 있다. 니가 뭐 뭐 때문에 그래 하냐고 물었는데 자기는 나는 놀고 있다. 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운장이 다시 말했습니다. 니가 나 진짜리요 나 늘 이제 임금들이 짐이 어쩌고 짐은 나는 이렇게 할텐데 나 진짜리다. 그래서 제가 내가 다시 뭔가 다 묻고 싶은 것이 있어서 원합니다. 이런 것을 원합니다. 하고 물었습니다. 공몽이 머리를 우르르 앙자죠. 우르르 머리를 들어서 운장을 다 올려다보면서 올려다보면서 말했습니다. 음 그래 어 그래 감사합니다. 운장이 말했습니다. 청기입니다. 청기 운장이 말을 했습니다. 청기가 청기가 어 불화다. 고르지 않고 고르지 않고 또 지기 땅의 기운이 막 톡톡하게 얽혀서 맺혀있다. 옮기며 여기서 기운이 육기가 조화를 이뤄서 조화롭지 못하고 또 사계절입니다. 사계절 사계절이 질서에 잘 절도에 맞지가 않기 때문에 지금 제가 내가 그 육기의 여섯 기운의 정수를 모아서 모아서 모든 생물의 생물을 기르려고 하는데 기르려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것을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홍몽이 넓적다리를 두드리며 또 깡충 깡충 뛰면서 고개를 뚫었다 낳았다 적고는 했습니다. 그러나 고는 하는 말이 나는 뿌지라 불지라 나는 몰라 야니불자 같은 뜻을 갖고 있습니다. 나는 몰라 나는 몰라 나는 몰라라고 했습니다. 운장이 우덕문 하다 우삼년의 동요하야 과유 송지 하다 다 적조 홍몽 하야 운장이 대의 하야 행추 이진 하야 왈천은 망 집냐 이까 여천은 망 집냐 이까 하고 재배 개수 하야 원무 능 옥몽 한데 옥몽 이완 보유 하야 부지 소 구 하고 창 광 하야 훈 구 소 하야 사 누 장 하야 이 관 누 망 하 오니 짐 은 운장이 그래서 더 이상 나는 모른다 나는 모른다 해서 더 이상 묻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한 3년이 지났네요. 3년이 지난 뒤에 운장이 다시 동쪽으로 놀러 갔는데 그러고 나가다가 그 송나라의 들판을 지나다가 지나다가 마침내 또 홍몽을 만났습니다. 3년 후에 그 홍몽을 만났습니다. 그랬더니 운장이 크게 기뻐하면서 그 홍몽 만난 것을 기뻐하면서 달려가서 종종구름으로 달려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운장을 갖다가 그 홍몽 운장은 홍몽을 하늘로 알았네요. 하늘께서는 나를 잊어버렸습니까 저를 잊어버리셨습니까 하고 또 하늘은 저를 잊어버렸습니까 하고 두 번 물었습니다. 그러면서 재배하고 머리를 조아려가지고 땅에 조아리며 홍몽에게 가르침을 받고자 다시 또 물었습니다. 청했습니다. 그러더니 홍몽이 말하기를 부유하야 뜬구름처럼 놀러다닌다 이 기짓을. 때문에 나는 이리저리 떠돌면서 무엇을 어떤 것을 구하는 바를 알지 못한다. 구하는 바를 알지 못한다는 무엇인지 뭘 찾는지도 알지 못하고 창광은 미치다는 얘기를 하면 좀 안되지만은 정신을 잃은 사람처럼 마음을 놓아보는 사람처럼 마음대로 마음 내키는 대로 돌아다니면서 돌아다니면서 어디로 갈지도 알지 모르면서 오로지 그 또 안장은 또 바쁘게 놀기만 하면서 그 만물에 망령된 것 거짓없는 그 실상을 볼 뿐이니 지니 내가 또 무엇을 알겠는가 하고 또 대답을 했네요. 그러니 운장이 또 궁금합니다. 운장이완 짐야자 이니 창강연을 이니 수여소왕세 짐야 부득이없니라 금저금지방야론이 원문일언하노라 했습니다. 운장이 이 말을 했습니다. 저도 스스로 마음 내키는 대로 창광입니다. 마음 내키는 대로 한다고 여기고 있었는데 생각하는데 백성들은 백성들은 제가 제가 따르는 대로 제가 가는 대로 따라옵니까 따라옵니다 하고 했네요. 짐야 부득이라 저도 백성들을 갖다가 어찌할 수 부득이하게 백성들의 의지가 지금 백성들의 의지가 되고 있으니 바로 그 한마디만 좀 가르쳐 주시기를 바랍니다. 홍목이 왈란 천기경하야 영물지정하면 변천 불성하야 해수지군하며 이족에 야명하며 제국초목하며 화급지중하나니 의이라 진지과야니라 운장이와 연적오는 내하여 홍목왈로 이라 독재로서니 이 권근호기의 여다 운장왈 오는 우천이 난 할인데 원문일언하노라 그래서 홍목이 말했습니다. 천지의 그 하늘의 상도 이 경자는 기준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늘의 상도를 어지럽히고 난하게 하고 만물의 그 정 실정을 어기면 거스리면 그 현모한 천이죠. 자연의 자연은 절대로 이루어질 수가 없다. 이루어지지 않아서 짐승들의 무리들이 무리를 짐승을 떼지어서 모여 생활하는 짐승들 무리가 흩어져서 또 흩어지고 새들은 낮에만 울어야 되는데 밤에 모두 밤에 울고 그리고 재앙은 또 초목에까지 초목에까지 미치고 화가는 벌레들에게까지 미치게 된다 하니 하이라 감사합니다. 사람을 다스리는 것 그것은 무의하지 않는 것 자연에 맡기지 않고 사람을 다스리기 때문에 생긴 잘못된 것이다. 운장이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홍몽이 또 말했네요. 아이고 아 참으로 의인 독견대 해롤독자 독약할 때 독견대 여기에서는 길른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바로 길러야 할 것이다. 길러야 할 것이다 했더니 운장이 하늘 위로 날아가게 날아가 돌아간다는 얘기죠. 하늘 나라로 가게 될 것이다. 그래서 운장이 또 이렇게 말했네요. 저는 여관에서 선생님을 하늘이라고 그랬는데 선생님을 만나기가 참으로 어렵습니다. 어려운 난자죠. 그러니 꼭 한마디만큼 가르쳐 주십시오 했더니 홍몽할 의라 신양하라 여도 저 여도 저 무이하며 여니 몰자환이니 탐이 추미 탐이의 행체하며 토이의 총명하고 유념을 망하며 대동호 행명하리라 혜심석이 나야 막연 무혼하며 만물이 운문하고 각복이 끝나나니 각득이 그리 불지면 혼돈돈돈 나야 정신 불이하리라 네 홍몽이 말했습니다 마음을 길러라 심양 마음을 길러라 너였자 그대가 그 무이에 머물기만 하면 머물기만 하면 만물이 저연적으로 저절로 감화될 것이다 그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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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행체를 떨어뜨리고 잊어버리고 또 그대의 그 총명을 토한다는 걸 버리고 그 세상의 그 규범 규범 이나 세상의 그 규범이나 외물을 잊어버리지만 버리면 잊어버리면 그것은 혼돈한 도와 혼돈한 도와 완전해질 완전히 빼동할 것이다 크게 같해질 것이다 그 마음을 해이하게 한다 마음을 푼다는 것은 마음을 비우고 또 정신을 푼다는 것은 정신을 놓아서 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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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혼도 없는 그 경지에 이르게 되면 마음물이 운운한다 성대하게 자려나고 또 각기 그 근본을 회복한다 근본으로 돌아갈 것이니 각각의 그 근본으로 돌아가면서도 또 그것을 알지 못하게 되면 혼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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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혼돈의 도와 혼돈의 도와 일체가 되어서 정신토록 생을 마칠 때까지 그들 그들 떠나지 못할 것이니라 약피 지지면 내실이 지니라 무문이 지명하며 무문문이 무교기 정하면 물고자 생하리라 운장 왈 천이 간 짐 이득하시며 시짐 이묵하실 새 궁신 구지하야 내금 야드 보라 하고 제배 개수 하고 비사 이행 하니라 그래서 정신토록 그 이제 도와 일체가 되어서 그 도를 떠날 수가 없다고 그랬죠 그래서 약피 만약에 그러나 만약에 그들이 저들이 그것을 알게 된다면 그것은 곧 또 떠나게 될 것이다 그대도 그대도 그 이름을 묻지 말고 묻지 말고 또 그 실증 그 실증을 엿보려고 하지 말아라 그걸 알면 알려고 할수록 또는 떠나게 되니까 그렇게 하지 말아라 그러면은 만물이 만물은 저절로 생육 될 것이다 운장이 이 말했습니다 운장이 이 하늘이신 하늘이신 그 선생께서 나에게 짐에게 나에게 흙을 내리 섰으며 또 그 묵 침묵해서 말을 안해도 나에게 그 도를 보여주셨습니다 몸소 저는 저는 지금까지 몸소 그 도를 구하려고 찾으려고 애를 썼는데 이제야 비로소 선생이 덕분에 그 도를 얻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제배 하고 또 두 번 절하고 머리를 조아린 다음에 일어나서 작별 인사를 하고 떠났습니다 운장이 공무원에게서 배운 그 도가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